정신을 차릴겁니다 망해봐야 그럼 안되긴 안되네 최 지금은 갈아엎어야 돼 나는 아직 그 시민권으로 안바꿨는데 저는 테스트볼라고요 아직 안바꿨어요 저는 바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중개에요 나는 이거는 바꾸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래서 애기들 다 바꿨는데 애기엄마랑 나만 안바꿨어요 나라를 사랑하는건 아닌데 뭐 표현하는 방법이야 뭐 다를 수가 있죠 소라인사 찰 쯋 현제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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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턱 걸었어 걸으셨어요? 걸어쓰 빠지면 안돼 오케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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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마리 떼다 이제 턱 턱 턱 턱 턱 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